안녕하세요. MCND 민재입니다. 이렇게 세 번째 톡 투잼으로 찾아뵙게 되었네요. 일단 첫 번째로 인도에 저희가 다녀왔죠, 무사히. 굉장히 재밌었어요. 인도잼 분들도 만나고 저희가 저지 심사위원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, 진짜. 뭔가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더 부족한 점이나 좋았던 점 이런 걸 말해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기회가 사실 없다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인도 갔다 온 그 느낌은 굉장히 좋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무사히 잘 도착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요즘 듣는 노래. 계절에 따라서 저는 노래들을 좀 다르게 듣는 편이어서 요즘은 요네즈 켄시 아티스트 님의 레이디 라는 노래와 또 스피닝 글로벌, 글로브 라는 곡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. 또 주술회전 OST 영몽 이라는 곡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. 그 곡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아티스트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가지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들으려고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 이번에 팝스타도 팝스타도? 네 팝스타는 나왔으니까 팝스타도 저희가 개개인이 파트 맡아가면서 다 작사를 했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? 작사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또 많은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또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. 이렇게 노래 추천도 다 했고 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올해 말에 컴백을 하잖아요. 이게 나오면 아마 곧 머지않아 컴백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일단 기대가 너무 되고요. 1년만에 다시 오르는 무대는 어떤 느낌일까? 라는 게 제 이번 컴백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든 의문이 아닐까 싶고요. 또 녹슬지는 않았을까? 얼마나 성장했을까?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젠번들한테도 여러분들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연습할 거고요. 또 갈고 닦으면서 기대에 미치는 그런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컴백을 하면서 재밌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신나는 일도 있겠죠.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.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아주 조금만. 지금까지 민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